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사실적으로 성시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한 자부 들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다가왔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얼마 전에 한 복사님을 만났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식사를 같이 하는데 앉자마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요 성경 가운데서 제가 감동을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 오늘 목사님 이렇게 만날 걸 생각하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오늘 목사님한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얘기 들었어요 우리가 그 삼언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하는 걸 듣고 굉장히 참 신선하게 들리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오늘 잡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기도시처 가지고 받은 말씀이나 또는 성경 읽는 가운데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내 마음이 참 얘기가 상당히 그 자세가 진지해지기 시작하고 얘기가 좀 이렇게 말씀적으로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요즘 그 집중 훈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삼언을에서 시작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동안 우리 삼언을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을 잡기 위해서 참 애를 이렇게 많이 썼었습니다 근데 삼언을에 말씀을 이렇게 현장에 나가기를 좀 덜하니까 삼언에 대한 말씀을 안 잡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감아보면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서 많은 축복을 우리가 놓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사실 오늘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인데 사실 그걸 그냥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축복을 다 놓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렘난트 방학을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각 지역별로 집중 훈련 삼언을 시작된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각 지교회마다 아마 렘난트와 함께 이렇게 모든 계획을 잘 세우고 있는지 믿습니다 지금 코펠 지역 같은 데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아침에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렘난트와 중육자가 함께 모여서 오늘의 말씀을 잡고 같이 현장도 가고 포럼도 하고 성경도 읽고 암성도 하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놀라운 축복이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마 각 지역에서도 이런 걸 할 때 아마 이번 방학 동안에 렘난트께 정말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귀한 방학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세례를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앞서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는 것이 제대로 된 순서죠 그럴 때 아마 그 말씀을 포럼하고 같이 말씀 현장에 갖고 나가는 그런 순간에 아마 놀라운 성령 세례의 역사가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렘난트 중에서 정말로 성령 세례를 받는 그 체험을 하게 된다면 이번 방학은 끝나는 거죠 사실 이번 방학이 여러분들이 제2의 빌리그리함이 나올지도 모르죠 여러분 가운데서 안 그러면 무디와 같은 그런 유명한 전도자가 나오게 될지 모르죠 여러분들이 그 말씀 붙잡고 나가게 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진심으로 가지고 하게 될 때는 반드시 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모든 우리 중입자들은 삶 오늘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적인 그런 경험을 다 갖고 계십니다 이제 그 했던 걸 다시 한번 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대로 시작하게 될 때는 큰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유다가 배반하는 사건과 베드로가 배반하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저주로 끝나고 하나는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하나는 축복의 자리에 나뉘어 들어가고 하나는 저주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이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답받는 기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유다의 배반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47절 말씀 보게 되면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유다라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서 왔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처절한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딱 일어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마라,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딱 일어나니까 그 다음서부터 사건이 연속적으로 계속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딱딱 맞춰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유다가 찾아오는데 유다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큰 무리들, 예수님 잡으려고 군대들을 지금 데리고 지금 앞장서서 걸어오는 거예요 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가 그 수승을 팔기 위해서 단 은 30량을 받고 팔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군대를 끌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는 복음을 들었던 사회입니다 As you know, Judas heard the gospel 예수님께서 이 3년 동안 다실 때 많은 이적도 현장에서 봤던 사람이에요 Judas saw all the miracles with Jesus Christ He saw all the things that he's done in the field Not only did Judas is scared to see all this but he himself also performed miracle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nd he performed miracles with that name 베드로가 주는 그릇을 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이 유다도 같이 고백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As Peter's declared He confessed that Jesus was the Christ that Judas also with his words well, not with his but he also confessed that Jesus was the Christ too 그런데 어쩌자고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팔라고 지금 이렇게 무리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 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48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유다야, 네가 입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지금 이 유다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입 맞추려고 이렇게 포옹을 하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군인들하고 제사장들하고 짜기를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니까 그를 체포하라 이렇게 미리 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찾아와서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포옹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그 말씀을 드리면서 유다야, 네가 입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면서 그 앞에서 딱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지금 유다는 예수님께서 전혀 모를 줄 알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였냐 저는 이때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가 나은 마음으로 막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불쌍한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유다야, 네가 입 맞춤으로 나를 팔라고 그러냐 지금? 이러면서 지금 거기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하시는 말씀 같아요 너는 모르는 것이지만 난 지금 다 알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 정말 이 마지막 기회다 정말 이 앞에 회개를 해라 그럼 네가 살 수 있다 하면서 지금 마지막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유다는 그 얘기 전혀 듣지 못하고 그냥 포옹으로 입을 기간에 맞추버리는 거죠 그 순간에 그 제자들은 어땠는가 49절 말씀에 그의 주위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군대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상황이 이상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군대들이 몰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위기를 이뤄면서 딱 한다는 얘기가 주여 칼로 쳐버릴까요? 얼마 전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다면 네가 다 팔아가지고 금을 사라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 이 순간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구나 하면서 그렇게 당장 얘기하는 거죠 아마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분명히 베드로 같아요 이 베드로가 성질이 급하긴 급한 것 같아요 대답을 듣기 전에 그냥 칼로 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가 잘라졌다고 얘기해요 50절 말씀에 그중에 한 사람이 대상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려왔다고 해요 아마 베드로가 침 것은 아마 목을 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쳤는데 싹 피하는 것과 동시에 귀만 당당당한 거예요 What happened was that I'm guessing Peter was actually trying to kill a person but the servant actually dodged and it ended up cutting his ear off 그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는 정확하게 누구의 귀가 떨어졌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and it says specifically John 18.10 of whose ears got cut off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정말 누구의 이름까지 나타나는 게 분명히 그 칼로 쳐서 그 말고의 귀가 떨어졌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죠 and it actually specifically in detail shows who the person was and how it happened 그걸 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and after seeing that what did Jesus Christ do 51절 말씀하게 되면 예수께서 일로 이러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나게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것까지 참으라는 말씀이에요 왜 지금 이것까지 참으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네 마음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오는 것은 이것까지 참으라는 거 보니까 내가 네가 육신을 위해서 하지 말고 감정을 위해서 동기를 위해서 네가 살지 말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what he was saying is that I know what you're going through I understand you know throw all your motives and throw everything away because this has to be thought 아티베가 오늘 보게 되면 내가 하늘에 있는 천사를 내가 못 들어올 줄 아느냐 말씀하세요 and Matthews even says do you really think that I can't even send angels that I could send angels from heaven above down here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를 해야 되느냐 라고 말씀하고 it's because to have the fulfillment of the word of God you must permit this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 말씀 성취를 위한 삶으로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지금 버리시는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짓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평생의 삶을 보게 되면 말씀 따라가는 삶으로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if you look at the entire life of Jesus Christ his life was nothing but to fulfill the covenant and the word of God 저는 얼마나 놀랐습니까 and how surprising would all this be 아담과 하나 하는 게 주제는 말씀을 배반해버렸잖아요 that as Adam and Eve completely betrayed and went against the word of God 그러나 온 인류에게 문제가 와버렸잖아요 and the entire world entire creature every living being was cursed because of that decision 주님께서 이 말씀을 생명을 내놓고 말씀 지켜가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but Jesus Christ staked this life to have the promise of God the word of God fulfills that Jesus has amazing power to send all the armies of angels and bring him down to do whatever they want but he had to fulfill the word of God 왜 그랬습니까 why 말씀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because everything is within the word of God 하루 이것이 생명이에요 모든 약속 모든 축복 다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that there is life there is blessings and everything is within the word of God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and he touched his ears and healed them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아라 하시면서 그 원수된 그 사람의 귀를 잡아가지고 치유를 시켜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고도 치유의 대상 이런 것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원수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원수는 그 속에서 역사하는 이 사탄이 원수란 말이죠 they don't know the word of God they are within darkness that is why he has also had spent that opportunity to heal them and help them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because you can see the intentions and the heart of God wanting to save every individuals from that place 그러면서 그 52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하겠습니다 in verse 52 comes a very important verse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노들에게 이러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and Jesus said to the chief priest captain of the temple and the elders who come to him have you come out as against a robber with swords and coats 그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무리들 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and after he healed Malkus's ears he looked at all the priests and everybody that was there and he said this to them 그러니까 많은 군대들이 왔는데 보니까 막 칼도 있고 새 뭉치를 들고 있답니다 if you really look at it that soldiers they had clubs that they had swords they had weapons to capture this Christ 새 뭉치라는 것은 새 뭉치라는 것은 그냥 새 뭉치가 아니라 새 끝에 이게 막 뿌리 팍팍팍 달려있는 그 찌르면 그냥 완전히 부서져버리는 그런 뭉치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이걸 언제 사용하냐면 강도나 살인자들 배반한 자들을 잡으러 다닐 때 갖고 다니는 것이 그런 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다 그런 걸 지금 들고 오고 있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이 하나님을 배반한 배반자 된 인간의 모습이 바로 배반자여 바로 강도의 살인자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대반자 취급을 지금 예수님께서 대신 인간 대신에 당하고 계시는 걸 53절 말씀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숨어서 다니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가서 말씀 증거하고 들판에 가서 말씀 증거하고 성전에 가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 말씀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죄의를 지었다고 하면 아마 거기서 현장에서 잡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체포하지 못하고 깜깜한 밤에 사람들이 없을 때도 싹 숨어서 와서 예수님을 잠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흑암의 짓이라는 걸 나타내고 바로 사단의 짓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여러분 이제는 너희의 때라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예수님을 잡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잡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의 때의 어둠의 권세로다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허락한 시간 이런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가 활동하도록 허락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야 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 될 그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붙잡아 가도록 이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무엇을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원약 성취의 모든 방향을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원약 성취의 모든 방향을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의 모든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시간표들을 작자 이렇게 해나가신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이 말씀이 성취 되는 거도 이루어지는 고유롭고 방향대로 그대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잡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잡는 순간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붙잡는 거죠 우리가 말씀 언약을 따라가는 순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마술 속에 있는 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정말 이 승리의 비결을 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이 베드로를 이제 보겠습니다 5.24절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체상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체포될 때 마가범 14장 50절 말씀 보게 된 제자들이 예수를 부르고 다 도망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도망갔는데 오늘 이 50절을 말씀 보게 되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지금 쫓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가만히 보니까 궁금했던 모양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멀찍이 이제 눈치만 살살 보면서 지금 따라가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게 됩니다 And that's where his event or his circumstances begin 55절 말씀부터 나타납니다 In verse 55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안다니더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다 And they had a kindle of fire in the midst of the courtyard and sat down together and Peter sat among them 아 이제 살짝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이제 추우니까 아마 불을 쬐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I guess it was a season where it was cold So you know they started a fire and they were all sitting on the fire to keep themselves warm 그런데 저 사람들은 나를 알아볼까 싶어서 그 가운데 자기도 딱 앉아가지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And so he really didn't know if he was noticed or not but you know he sat in the middle of the fire just kind of watching Jesus Christ 그 앞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심판받고 있는 막 그런 과정입니다 And I guess Jesus Christ was being that he was facing judgment within all the priests and you know Peter was just kind of looking at that situation and seen 그런데 이 구경하고 잘 구경하고 있는 베드로를 이 사단이 감아놔지 를 안단 말이죠 And of course Peter was just watching but Satan wasn't just going to let it slide by 5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In verse 56 한 여정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And a certain servant girl seeing him as he sat next to the fire looked intently at him and said this man was also with him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심판받는 것을 지금 가만히 구경하도록 놔두질 않고 사단의 그냥 어린 계집정을 놓고 지금 이렇게 또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Instead of just allowing Peter just kind of watch what's going on in the situation that Satan was using or he was so Satan didn't leave Peter alone a girl came up to him and started pointing him out 아 이 사람도 바로 예수님과 같이 있었잖아 저 사람 같이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 아니야 하는 그런 얘기죠 And this girl a servant girl was saying that wasn't he also with Jesus Christ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57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In verse 57 after hearing that what did Peter say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But he denied him saying woman I do not know him 아주 그냥 확실해 여자여 이 기집애야 나는 알지도 못한다 하고 지금 큰소리 빡치는 거예요 아주 막 능청스럽게 거짓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14장 68절 보게 되면 더 아주 또 아주 정난하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느라 But he denied it saying I neither know nor understand what you're saying 완전히 정세호 너 무슨 말 하냐 나 저지 못 알아 듣겠네 이제 이름만 가려는 거야 And what Peter was saying What are you talking about? I have no idea what you're talking about and then he walks away 아니 이미 잡히면 큰일이란 말이야 지금 막 because understand that Jesus was captured and he also could be arrested too 간단하게 그냥 그 여자아이가 얘기하는데 그냥 배반합니다 난 예수님 전혀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는 거예요 And that's why when the young servant girl pointed him out saying that Peter saying I have no idea what you're talking about 아 그런데 그냥 고르고 이제 끝났으면 괜찮았는데 그 사단이 또 가만히 있지라면 instead of just letting it fly after it be chained Satan really didn't allow it to happen he kept on pushing 58절 봅니다 In verse 58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And after a little while another saw him and said You also are of them But Peter said Man, I am not 그러니까 이 너도 그 당이라 하는 것에 너도 같은 폐지 이러면서 힘을 물어보는 거지 And one of the other guys came up and said Hey, weren't you also with Jesus Christ? I know you were with Jesus Christ 그러니까 이 사람아 난 아니야 이게 뭐예요? 잡히면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막 상황도 급박해가는데 잡히면 내가 목숨이 날아갈 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지금 하나 옆에 비겁해지는 거예요 인간이 지금 그러니까 이 사단은 그냥 이 소리를 듣고 더욱 세게 몰아쳐나가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오십구절에 또 몰아치는 걸 볼 수 있어요 한 시간쯤 있다가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한 시간쯤 지났으면 이제 끝날 줄 알았더니 또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막 장담하여 이르되 확실하게 증거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지 요한복은 18장 26절에 정확하게 나타나고 대체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가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선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느냐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베드로가 칼 쳐가지고 말구의 길을 쳤는데 말구하고 친척이 그 현장에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구의 친척은 분명히 누가 죽였는지 분명히 보고 베드로 얼굴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Of course if your relative of your relative getting your ears cut off you will remember that face 확실히 너 아니냐 내가 봤다 현장에서 봤다 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6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라 하고 아직 말할 때 닭이 울더라 But Peter said man I do not know what you're saying immediately while he still while still speaking the rooster crowed 그런 그 증거를 가지고 얘기할 때 마태복음 20장 74절에는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하는 얘기죠 이 베드로가 하는 얘기죠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느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계속적인 공격을 통해 가지고 결국 베드로 수제자를 하는 베드로의 입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정말 목숨이 아깝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예수님까지 자기 스승을 그렇게 섬겼던 그 예수님까지 저주하고 맹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이 제자가 사단에게 순간적으로 완패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잡을 것이 바로 60절 말씀 마지막 말씀이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더라 예수님께서 그 현장을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이라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61절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가 자기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난 절대로 모른다고 아니라고 그러면서 막 맹세를 하는 그 사실을 주님께서는 그 저주한 소리를 다 들으셨다는 얘기에요 다교 오는 소리를 딱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그 신문을 받으시는 순간에 베드로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때 왜 보셨을 것 같아요 너희놈아 조금 전에 큰소리 쳤지 그거 말씀하시려고 그랬겠어요 아마 그런 의미도 있었지 않나 싶어요 그거 좀 설명 좀 했으면 되는데 그게 궁금한데 말이지 설명이 없어요 저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네가 꼭 이 사건은 평생 잊지 말아라 하는 그 마음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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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생각났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딱 보실 때 딱 생각나는 것이 바로 뭐냐 닭 울은 소리 한 게 딱 생각나는 것이 네가 세 번 부인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62전의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에 통곡이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통곡이라는 건 뭡니까 하신이 앞에 정말로 무릎 꿇고 회의하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공격하는데 사단은 공격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완전히 믿는 사람이 불신화로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계속 공격이 들어가는 걸로 사단은 사단은 What he will do He will attack you until you are completely broken 완전히 내려앉은 때까지 계속 끝까지 공격의 현황을 볼 수가 있어요 until you are down to the ground until every piece of you is broken that Satan will not stop attacking 그런데 그런 상황에 비록 실패의 자리에 있다가 하더라도 살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Even if you are at the worst state of your spiritual life or worst state of your life this is the way for you to survive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에 살아가는 거예요 The moment you remember the word of God you will live 말씀이 생각나는 그 순간에 회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The moment you hang on to the word of God you will survive 여러분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And when you repent during that time that you will live because of your repentance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1 John 1 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 John 1 9 If we confess our sins and He is faithful and just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our unrighteousness 여러분 우린 여기서 기도 응답의 비밀을 우리가 잡아야 되겠습니다 You have to understand the message of answer of prayer 우리가 지금 이 유다와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중한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As you know the difference between betrayal of Judas and the betrayal of Peter 다시 한 번 뭐냐면 실패하는 기도와 응답받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We are talking about a prayer of failure and prayer of answer 실패하는 기도가 뭡니까 What is the prayer of failure? 얘는 유다를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Let's use an example 유다도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들 As you know Judas prayed a lot 유다도 이 복음을 다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That Judas heard and he knew the gospel 그리고 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도 다 하고 다니던 거죠 And he also heard that Jesus is a Christ of the living God He also even told everybody he was a Christian of the living God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지식적인 신앙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Everything that Judas is scared was nothing but in his head It was knowledge 비교적 제가 어떤 순간적으로 그런 감동을 받았었는지 몰라도 그 마음 가운데 중심 속으로 들어있는 것은 세상 것이요 자기 동기 목적을 갖고 있었지 그걸 내려놓지 못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That in the end yeah he may have caught be in the moment and he may have received grace but what was in his heart that he could have never let go of the things of this world 사단은 결국 그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사단의 자기 도구로 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What Satan did that he completely used that and used that as a tool to betray how Judas betray Jesus Christ 복음을 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졌던 그 동기 목적 때문에 결국은 멸망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Because he knew the gospel he had the gospel but because that he could not let go of his motives of his intentions that he lost hold of all the blessings Then let's look at the Peter we're at the moment of boundless followers And as you know when Jesus Christ is praying that Peter also followed Jesus there And you know what was his posture when he was praying And for Peter when he says you know don't fall asleep don't fall into temptation for Peter it really didn't you know it really didn't touch him he really didn't take that to heart And because Peter was so physically tired he was exhausted he heard what Jesus Christ was saying but he really didn't really want to follow that and he was praying and he just was tired and he kind of wished that her just was hurry up so that they could go to sleep so that he could go to sleep and he was and he was saying oh dear God and he was so tired he probably passed out while he was praying And as you know if you do pray half-heartedly or if you just kind of pray without really thinking about it then God will really not answer that prayer And if you pray like this without focus without real heart that Satan will use that prayer against you If you truly earnestly want that prayer to answer if you truly put your heart into it do you really think that God will not send angels and do you really think that God will not answer that prayer But because they were not praying so earnestly because they did not pray like they should be that Satan would really use that and attack the Peter Orin' 계집증에 계집증에 가지고 너도 당신도 같은 패하냐 막 이렇게 막 달려드는 거예요 To the point where it was a young servant a young girl that was that was telling you know Peter saying that weren't you one with Jesus Christ and Jesus really or Peter just panicked and he didn't know what to do And Peter who was a disciple of Jesus Christ that he was with him for so long and all he took was just one little girl one thing to tell just completely break down Peter and all his faith And how embarrassing is this That even if you were so close even if you were so close with Jesus for three years if you don't pray like if you don't pray like this it could just take the littlest thing to break you down Even if you're saved even if you're a child of God if you do not pray that you will be fall you will fall even with little things like this And how did Peter survive How did Peter leave live after this 그 말씀을 그 두는 순간에 그 나가가지고 말씀 붙잡고 통혹하는 그 순간에 회복이 되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As soon as he hanged on to realize the word of God he hanged on to the word of God he bitterly wept he cried because he was repenting of the sins which he has committed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가슴에 팍 새기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이었구나 하고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Because the word of God that Jesus Christ told him pierced his soul that he was repenting and he remembered and he prayed with that 여러분 말씀이 가슴에 팍 새길 수 있는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That the moment the word of God enters your heart and your mind that the Holy Spirit will begin to work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통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If the Holy Spirit works within your life that you will repent for the sins that you've committed and you will come back to normal spiritual life like Jesus did 회개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If you're able to repent then everything that you've lost will be restored once again 자녀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This is the amazing blessings the child of God has and it will be restored if you come to this point That Peter did not He cursed He denied Jesus Christ three times but after he's repented after the word of God he repented and everything was restored once again What about Judas Iscariot? What about Judas Iscariot? He didn't do what he did Jesus threw out the word of God to Judas Iscariot but he didn't care he didn't really hang on to the word of God he continued to do what he did Jesus warns Judas multiple times that he knew and even to the end he's saying that are you going to betray the son of man with the kids Jesus knew he threw out the word of God but Judas did not care he did not hang on to the word of God and what do you really think that Judas really thought when Judas was saying that are you going to betray me with the kids and probably he's like I don't care I'm getting thirty pieces of silver so word of God really didn't matter to him at that time do you really think that if money was all he cared about do you really think he cares about repentance or for all the sins of which he has committed did you know he's going to be and what was the result of that he faced death his intestines exploded you're talking about the worst death possible how important is the word of God and you must then properly hang on to what is the answers to receive we continue to pray to receive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and you must understand when it comes to answers to your prayer that it is in the hand of God it is in the sovereignty of God he will answer in his powers when it's time 그러니까 응답을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고 하는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면서 그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it is not about whether God's going to answer your prayer or not but it is the fact that you're praying and that God is in his power and sovereignty to do something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리가 정말로 맞닿게 되면 안 주시는 것도 우리 축복이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란 말이지 that if you pray to God because you're a child of God whether you receive answers or not it is everything with this is within the perfect time plan schedule of God 응답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란 말이지 that if God has given you answers to your prayer that he has given you the answer to prayer to use you with that answer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 제목을 우리가 잘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데 절대적으로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 강요하거나 요청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내 소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소망을 들어주시옵소서 이것이 지금 합당치 못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망을 알게 해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되지 내 뜻과 내 소망을 이루어주옵소서 성취해줘서 땅을 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여러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할 때 우리 자세를 꼭 잡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 감남산에 올라가가지고 이 실패했던 기도를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린 기도하면서 건성 아 기도 시간 됐구나 아 해가지고 아 누구 기도해야지 뭐 해야지 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도 한 건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래요 여러분 기도는 전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한 가지 한 가지 기도해 나갈 때마다 전심을 다해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굴에 모세관이 다 터질 정도로 피가 땀이 돼가지고 나올 정도로 모든 전심을 해서 기도하셨어요 아 주님 우리 자식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비몽사몽 안에 기도해가지고 그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그 중에 하나님 사랑은 어땠습니까 네 마음과 몸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온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 정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놓고 기도하는 모든 것을 정말로 집중을 해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게 될 때 반드시 하는 게 들으시고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받는 여러분들의 시를 예식에서 한번 추구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요번에 그 금요일날 우리 10편 강의를 하면서 10편 9편 1절 2절 말씀 가지고 아주 큰 은혜를 이렇게 받았었습니다 이 다윗 왕이 평소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표현했던 이 구절이 바로 1절 2절이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하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취준하신 주의 이름을 찬성하리니 다윗은 어떻게 평생 그렇게 전쟁이 나갈 때마다 실패하지 않고 계속 전성을 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축복받는 그런 평생의 삶을 살았을까 이 첫 번부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전심으로 여하께 감사했다고 이 감사하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감사를 전심으로 했다고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전심으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주님께서 놀라운 경험을 이겨줬죠 전쟁에서 이기는 많은 그런 승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이한 일들을 다 간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게 간증했다는 걸 나타납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기쁩니까 주님이 즐겁습니까 다이슨 그렇답니다 정말 이 다이슨 주를 기뻐해버렸어요 주님은 막 즐거워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도 기뻐했고 즐거워했고 기도할 때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체험되면 끝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준하신 주의 이름을 찬성한다고 합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기도하는 이 이상인 걸 보여요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 버리니까 그 이상 당긴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앉아서 찬성 가 부르니까 찬성, 찬성 합시다 이것이 아니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찬양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놀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응답반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복음 잡으며 언약을 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모든 문이 열리며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이 답을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생의 언약 안에 살게 하시고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말씀 성취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고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완전히 현장에 나가서 성취 되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응답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가 살 뿐만 아니라 현장을 살리며 주관자는 살며 생명 엄자를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의 주의를 간절히 바랍고 소원합니다 저렇게 귀한 생명을 말씀을 주여서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호락해 주의를 간절히 바랍고 소원하며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사모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이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사모님의 사실적으로 성취는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의 랩런트에 의해 그대의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해 주신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may this word of God be fulfilled exactly 현장에 나갈 때 그냥 내 마음과 생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as we go out into the field help us not only our thoughts our mind be within our fields but it is the word of God that be fulfilled within our fields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 그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참으로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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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